이번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2020년 4분기에 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분양시장과 또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씀드릴 단지가 둔촌주공아파트가 되겠죠. 향후에 입주 이후에 아파트 브랜드명은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현재 재건축시장의 문제나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단지의 사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정비사업 전체 현황 중에서도 둔촌주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규모에 있겠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이 12,000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나눠봤을 때 일반 분양이 4,786세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물량도 6,181세대, 임대와 보류지 부분이 각각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총 1만 2,03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786세대. 그러니까 서울에 존재했던 과거에 진행된 조성된 저밀도 지구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의 아파트가 좀 늦게 남아서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반 분양분이 여타에 최근 여러분들께서 보아오셨던 분양까지 이르른 다른 재건축 단지들보다도 비중도 높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모만큼이나 이 단지의 재건축 절차에 있어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법들이 다른 지역의 다른 단지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와 그리고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서울시와 이 조합 간의 갈등의 양상이 좀 오래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각각의 세대 구성 분양 물량들을 좀 비중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39.8%에 달합니다. 전체 세대 수 중에서 39.8% 대부분의 경우에 1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많아 봐야 20% 가깝게 되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단지는 약 40%가 일반 분양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여기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대규모의 단지입니다만 문제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단지의 분양 이야기가 흘러나온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조합이 최초에 생각했던 분양가를 그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하면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실 올해 입주를 다들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됐어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더 혼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물량을 이 1만 2천 세대급의 큰 규모의 아파트가 최종적인 결승전까지 가면서 좀 숨통을 트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만 2천 세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올해의 입주 물량이 4만 세대 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2만 세대급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분양 승인 실적이 서울의 약 2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30개월이 지난 내년도에 그것이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 현황이 그 정도 수준인데 전체 1만 2천 세대, 단일 단지 1만 2천 세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단지가 작년에도 올해도 분양을 못했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합과 그리고 서울시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에 가격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보다 오히려 토지지세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이렇게 된 건 차라리 그냥 후분양으로 가자 라는 의견 다양하게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갔을 때 그 비용의 충당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 가격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좁혀서 분양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둔천중공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절차를 한번 보시면 2006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 조합설립인가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쭉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곧 분양까지 나아갔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서울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가격에 대한 심사기준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 급기야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그 간격을 좁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둔천중공 한 단지에 일어났던 설례가 다른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미칠 그 가능성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합도 허그도 서울시도 또 쉽게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평당가 3.3제곱미터당 3,55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허그심사에서 제시가 되었던 가격 기준은 평당가 2,970만원 사실 이 정도 보시면 한 평당 대략 한 600만원 정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평당 600만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34평 아파트 기준 분양가로서는 분양가 한 2억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만 따져봤을 때 전부 다 이 둔천주공에서는 84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만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면적별 평당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에서 약 6,500억원 정도가 이 평당가격에 제시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이에서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서 내년도쯤에 분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둔천주공 사례에서 보시는 단지명의 둔천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로 정해졌는데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부분은 그것이죠.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매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에서 여러가지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었던 올해는 몇만 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라고 제시되었던 그 입주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둔천주공이 계속해서 그 분양이 뒤로 뒤로 밀리면서 공급계획의 그 가정과 그 가정에 따른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큰 격차를 오차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난해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대표적인 둔천주공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강남권의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직까지 어떤 기회를 못 찾으셨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만 하는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환산을 해보면 지금 허그에서 제시한 평당가격으로 제시가 되던 혹은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그 평당가격으로 정해지던 어느 쪽으로 정해지던 간에 인간 송파 헬리오시티하고 비교를 해봐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강동 주요 지역에 혹은 송파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약 8억에서 10억 원 정도 분양가 대비 입주 이후에 일반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8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가격 격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첨만 되면 자산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약시장이 이 둔촌주공 단지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 12,032세대를 공급하게 되고요. 일반 분양 4,786세대 지상 최고 35층까지 85개 동 규모 자체가 다른 단지하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건폐율 18%로 적용이 됩니다. 규모는 큽니다만 또 그만큼 널찍널찍하게 동강거리 확보하면서 단지 쾌적성도 유지를 하게 되네요.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되는 것이고 전용 면적은 전용 2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0평대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156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대로 이야기하면 50평대까지 굉장히 소형평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평형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면 이하만 일반 분양으로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공사는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4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주민 투표에 의해서 이 이름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단지명은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정비사업장의 설명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슈가 됐던 것이 올해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해왔던 입장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과 서울시가 의견을 좀 좁혀서 스카이브리지를 넣기는 넣되 커뮤니티 시설은 제외하고 통로로서, 보행자 통로로서의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건축심의가 통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벌써 2018년도 관리처분인가를 맞이했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건축심의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되어 오다가 건축심의 통과에 의해서 이제 곧 이 아파트 역시 돌아서면 분양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개발 쪽에서는 노량진 4구역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굉장히 전체 정비사업 절차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이 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2009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2018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맞이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바로 분양까지 이르르기는 조금은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노량진 4구역 정도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현 단계에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재개발 단계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주요 정비사업장들 현재까지 어떻게 4분기에 진행이 되어왔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안전진단의 관문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한 도봉도 10월 18일자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안전진단 이후에 추가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되죠. 최종 절차까지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장 극동에서는 11월 6일자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고요. 목동 신시가지는 7단지가 6단지는 다 통과를 했고 7단지는 11월 17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적정성 검토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선례를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신월동 쪽에도 신월시형 11월 29일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죠. 신정유타운에서의 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의 공급과 맞물려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까지도 은근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서 조합 설립 추진이 승인을 받은 곳이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특별계획구역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곳 모두 지난 11월 6일자에 조합 설립 추진이 승인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조합 설립까지 완료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긋하게 느긋하게 좀 미뤄두고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낸 이후가 제도가 바뀌었죠.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전까지 평영신청 전까지 2년에 거주 요건이 새롭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2년 거주 요건이 붙기 전에 미리 조합을 설립을 해서 좀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여기에서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압구정이라는 강남의 주요 요지에 재건축 사업 절차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곳이 신반포 2차입니다. 11월 1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맞이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2003년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그 어려움을 뚫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전체 반포 지구에서 현재까지 미진했던 그런 지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재건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포 지구가 가장 많은 성과물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규모로 봤을 때 이미 만들어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다른 여타의 지역들 대비 빨리 신축 아파트로 좀 바뀌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이라는 곳이 반포 지구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는 비싸지만 전세가는 비쌀 수가 없죠. 오래된 아파트에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고 또 언제 철거를 할지 모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비싼 전세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격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강남에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당연히 철거 전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재건축 진행과 멸실 그리고 착공과 입주 시점의 그 간격의 차이 때문에 그 간격을 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까지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러 각 단지별 이주시기를 좀 안배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년 매년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어야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이주가 되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이미 예전에 진행됐던 정비사업이 완료해서 입주를 이루고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그런 노력을 중단 없이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연결고리가 많이 끊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그런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다 않는다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시장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간 곳이 상계 1구역 이 있습니다. 상계 4구역과 6구역에 대한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렸었죠. 이전에 1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나간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진행된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19조에 보시면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제7항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사전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열심히 수립하고 있는 곧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치가 내려진 것이 바로 염리사구역 염리오구역 그리고 공덕 18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곳 모두 과거의 뉴타운으로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한번 멈추고 해제됐던 그런 것들이죠. 다시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비계획의 수립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사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계속해서 숟가락 하나를 더 집어넣기 위한 신축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개발행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의 요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마포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공란 공고를 실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좀 초기에 정비사업 초기에 선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고 지금의 가격 조건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진입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전환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이룬 단지 중에 좀 이색적인 곳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 자이르네 라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낙원 청광 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서울의 몇몇 곳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입주 혹은 분양까지 간 곳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좀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곳 한 곳을 서초자이르네 단지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태생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혹은 재건축 대비 큰 규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의 정비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 측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태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되기도 하고 평가 절하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아파트가 어느 땅 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작의 차후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지난 1,2,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어지는 분양과 입주의 각 단계 그리고 분양 단계에서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규모가 적은 아파트는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다라는 일반적인 과거의 아파트를 평가하는 그런 재단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느 땅 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척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67세대였고요. 일반 분양 35세대 였습니다. 2020년 8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이 됐었고 오타가 났습니다. 지상 14층까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기 4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14층까지입니다. 전용면적 구성은 50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69제곱미터 20평대 소형평형을 위주로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시공사는 요즘 리모델링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과거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 그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각 건설사의 자회사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자의 S&D 라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 그런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35세대 일반 분양 물량에 만 명 이상이 청약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경쟁률 300.2대1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계셨던 단지규모가 적은 100세대도 안 되니까요. 단지규모가 적은 아파트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통념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청약 경쟁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아파트 시장에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2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저 59점 최고 74점 의 가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대를 보시면 27평형 8억 6,700 8억 9천의 분양가가 책정된 타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은 7억 7천 모두 9억 아래 분양가격이었고 대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남에 의외로 20평대를 기준으로 한 소형평형대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딱 한 세대를 공급하는 69.7제곱미터 전형 69.7제곱미터 타입에는 총 987명이 지원을 해서 987대 1이라는 또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네요. 10세대를 공급하는 69.1제곱미터 짜리 타입에는 4,833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적지만 그 적은 일반 분양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이지만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작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대표적인 이런 강남과 같은 좋은 입지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될 주택시장의 큰 변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단계에 이르는 4분기 중에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1-3구역 포레나 영등포죠.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185세대이고요. 최근에 지어진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은 사실 돌아서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라든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세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그 주변에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시세를 참고로 적어드렸습니다. 이 방화동 강서구 방화동에는 개화산 약세권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이 진행됐던 그 결과물로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총 298세대죠. 이 단지의 향후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곡 앰벨리 3단지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마곡 앰벨리 보다는 약간은 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입지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조금 아래 단계에 놓여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마곡 앰벨리 3단지의 1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아래 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거 참고로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로서 모두 다 흡수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과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운동의 북한산 두산이브 2차 같은 경우에 과거에 홍운동 14구역이었습니다. 홍운동 14구역 개발을 통해서 296세대가 공급이 됐고 또 비교 사례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녹번역 입주권이 34평 같은 경우에 11억 5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나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입지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산 두산이브 2차에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힐스테이트 녹번역을 기준으로 그 아래 단계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레미안 리더스원 과거의 서초우성 1차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1317세대 좀 눈에 띄게 큰 물량입니다. 사실 천세대 넘는 아파트가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대단지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워낙에나 천세대를 넘는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신규 입주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만큼의 입주도 정말로 크게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초우성 1차 재건축 레미안 리더스원이 자리 잡고 있는 강남대로 라인에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 단지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지역에서도 좀 대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을 예측을 해드리자면 더 먼저 지어진 레미안 STG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23억 7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선 단지들과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레미안 리더스원의 가격은 먼저 지어진 레미안 서초 STG보다 약간 더 윗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도 레미안 리더스원이 더 새 것이고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규모 면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레미안 리더스원이 일반적으로 서초 STG보다는 조금 더 윗단계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23억 7천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재건축과 재개발 각 정비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업진행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셔야 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중간에 발표되었던 정책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시장에서는 각각 아파트 단지마다 또 평영때마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지 가격마다 가격에 따른 경쟁률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공사의 완료까지 이루고 입주까지 한 단지들을 보면서 어느 지역의 완성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서 과거와 다른 면모로 나아간 곳들은 강남에서는 반포지구 또 개포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영등포 신길 같은 지역도 있고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는 이미 인식전환이 돼서 마포를 저가주택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의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상계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등 새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과거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가격을 형성하면서 시장이 변화해가는 그런 트렌드를 좀 발빠르게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쉽게 잠재우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 예산은 그에 비해서 통장에 있었던 내 현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올라가는 아파트 시세 대비 내 예산이 점점 약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 구역은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 재개발 혹은 재건축 이 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돌아서면 곧 청약 단계 분양 단계에 이를 것 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분양 캘린더 보고 닥쳐서 그때 가서 여기를 청약을 지원할지 말지 허둥지둥 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격과 평형구성 그리고 입지를 체크하면서 미리 염두에 뒀다가 내가 예측했던 그 방향대로 사실 관리처분 인과 전후 단계에 정해진 분양가격 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변경도 되긴 합니다만 내 투자의사 결정을 크게 뒤바꿔 놀 만큼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사전에 정보로 입수된 그런 가격들이 실제 분양 단계에 가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 정도 확인을 하면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청약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당첨되기를 기원에 맞지 않는 청약시장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면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차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만 잡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내년도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주택시장을 내다봐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조금 더 자료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해서 강의로서 전달해드리는 시기를 약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강의부터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주택시장의 각 섹터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부동산이 주택시장만이 다 인 것이 아니죠. 사실 지금의 제가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 집장만을 못하신 분 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은 있었습니다만 좀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 집값 갖고는 도저히 내가 경쟁력이 없겠다라고 판단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주택 전략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때 이 세금 문제의 중요한 파해법 이라고까지 여겨졌던 법인을 통한 주택의 취득이 사실 이제는 실익이 없어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빠르게 다른 쪽으로 선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법인을 통해서 어떤 운영을 해 오셨던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대거 선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강의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 나가고 또 시장에서 실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택시장에서는 맛보실 수 없었던 상업용 부동산 에서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 좀 색다른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회차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회차 강의 더욱더 새롭고 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구성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